Hello 이곳은 GQ 화보 촬영 현장이고요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갈 길이 먼 데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 뭔가 화보로 여러 개 찍었는데 생각보다 좀 타격적인 의상이어서 굉장히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화이팅! 말 쓸모없는 모자 모자 이렇게 처음부터 봤어요 해리포터의 반 배정하는 모자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 같기도 하고 불핀 덕 아 그래요? 다행이네요 아 웃기다 해변 같은 해변에서 칵테일 하자 딱 할 것 같아요 그런 느낌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